신난다 아 선생님 저 이거 열어주세요 이거 뭐예요 근데 이거 맥라레 맞네 이걸 까먹었네 이거 열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한 사람 인게임에도 있어요? 인게임 이거 그 초록 그 주황 색깔 조그만한 차 스킨이야 우와 쿠패 쿠패 쳐다보니 밀어버리기! 여기 어디? 뭐냐? 얘네 왜 여기 붙어있냐? 그니까! 우측 창고에서 들어갔다! 두 명이었어, 두 명이었어. 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 두 명이야, 두 명. 한 명 아니야. 나이스. 쏙쏙! 뭐야! 아니 레티야 눈에... 아니 눈에 술통 맞고 죽는 건 좀 아니지 레티야. 아니 레티야. 와 나 진짜... 진짜 이건 아니지 레티야. 무슨 해? 딱 썩버스인데? 이걸 예측했다고? 이거 질 수밖에 없었네. 예측이 맞아? 예측이겠어? 그냥 딩두가 첫 바다에 그냥 누워버린 이유가 있네. 아 근데 맞긴 해, 잘해. 참나. 잘하는 애가 아니었으면 딩두가 짓소리도 못 내고 뒤졌을 리가 없잖아. 라냐님도 같이 죽었잖아요. 아 그러네. 좀 친다니까 방금 이게. 어쩔 수 없다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아 컵버빈 언니 감사합니다. 나나 형님 후원 받았는데 방금. 나나 형님. 고국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N분의 1인 거 아시죠? 뚜띠랑은 나누지. 나눌 필요도 굳이 없지 않아? 레티님이 나나 형님이랑 나눌 필요가 없다고요? 아뇨 뚜띠. 레토도 좋아. 하지만 뚜띠 걸 뺏어갈 수는 없지. 아니야. 레티님 거예요. 질루야. 예? 너밖에 없다. 뭐야? 종대회. 종대회. 동생이니까 진우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나나 형. 확인했지. 내가 책임진 거였어? 아니 근데 사실이긴 해. 마전된 거야? 하지만 그걸 이제 이미지화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고를게. 이미 레티님 골라서 찍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온이 할까봐. 난 근데 레티님 응원해. 나도 레티 응원하긴 해. 지금 뚜띠 울먹거리는 거 같은데 나만 그런 거 같아. 나도. 나도 느꼈어. 근데 그런 거 어쩔 거야. 나나 형이 레티 선택했는데. 나 거의 지금 광대야 거의. 그래서 눈물이 약해. 남자애. 나나 형이 눈물이 안 약하잖아요. 울면 정 떨어진다 할 거 같은데. 진우님 울면 알게 될 때? 진우님이. 난? 진우 애 놓친 거 보니까 진우네. 수고한다 진우야. 공 떨어졌으면 좋겠어. 벌써 눈물 또르르 흘린다. 그거 내 피 눈물일걸? 피티에스. 피탐 눈물일걸? 피탐 눈물. 피 눈물. 피 눈물. 마지막 수물? 아니 미칠름 아니야 이거. 진짜 마지막 수물 걷어가셨는데요 한 분?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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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팬이 형 선물 준다? 전형적인 나쁜 남편 아니야? 그냥 나쁜 남편도 아니고 그냥 폭력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나는. 나는 그래서 나나의 집을 죽여버리려고. 너무 나쁜데 자꾸. 역시 스윗한 코레트밖에 없다. 나야. 역시. 너밖에 없어. 다들 기다려. 노력하는 모습 보기 좋아. 한 명 어디서 아이스모찌 먹어보시면 돼? 어? 베스킨라메스 아이스모찌요? 어 그냥 찰떡파이 맛있는 맛인데. 어? 나 모찌 먹고 싶다. 기모찌. 딱 근데 방금 뚜띠이 기모찌 진우가 딱 좋아할 만한 코드인데. 칼박긴 게 좋았어. 8점? 10점 만점에 8점이나 든다고 저보고. 느꼈어. 웃고 있었어. 조금 참고 있었어. 조금 참는 건 자존심 때문인가요? 아니. 점수 너무 높게 주면 시청자 뺏기니까. 그게 뭐야. 이게. 덜덜덜 견제하는 거야? 그럼. 되게 미쳤다. 방금 저 드립 듣고 병 느꼈어 방송에. 나 방송 망할 것 같아서 방금 저 그랬고. 도대체 한 명 적게 했다. 빌거리는 파라우가 올리네. 어? 이메. 점? 63명 아닌가? 짠거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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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짠거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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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과감하게 문 연다 여기. 드라핑 아니야? 그니까. 나 봤어 봤어. 짠거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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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에.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샤워 query 난وعame. 나__가 너 샤워 query 나 나 소. 나 나 저렸났어. 나 틀리면 어떡해. 에 가서 잡아. 뭐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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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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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누가 저격 쏴 뚜띠야 일로와! 나 살았어. 나 여기 안 맞는가, 나 여기 안 맞는가. 뚜띠 먼저 눌러줘. 어딨어, 뚜띠. 요요요요, 상대 뒤에. 여기 안 맞는가. 오졌다. 어디야? 쟤? 저기 300방향. 어? 붙었다. 진희야 뭐해, 근데? 저요? 못 참아버렸어요. 궁금했어. 아니, 나나 형님 먼저 푸쉬할 사람 했어. 아, 근데 잘했어. 난 잘했다고 생각해. 너 브라핑이라고 나한테 의심한 사람 누구냐? 나나 형님이야. 나나야, 진짜 못 믿었던 거야? 아니, 애매해. 나 갔다 그랬지, 내가! 야! 있었잖아! 아픈 앤데 어떡해! 나나 형도 아파? 자기 얘기인 줄 모르는 거 보니까 개웃기네. 말했어, 또? 나나 형님. 띠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어, 나 그 생각했는데. 어? 그치. 나 그 질문할 줄 알았어. 아빠가 서른다. 나도 이제 그럴 거 같아서. 그럼 다음에 제가 무슨 말을 할지도 내 상황에 대해서 많이 받으세요.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경화적으로 이건 내가 레트랑 통한 거 아니야? 그렇긴 해. 어? 맞네. 근데 진희야 방금 너도...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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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초딩이야? 무슨... 갑자기... 이거 아니야? 렌트 뭐임? 1년만 더 있다 오자. 개새끼야. 아, 미안해. 미안, 미안.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야. 잡았어. 쏘이큐네? 얘는 진짜 저격이다, 근데. 근데 저, 저격 없었으면 이 게임 안 들어줄 거야? 고맙다. 그, 저격이 아니라 매치메이커라고 불러줄래? 멋있다, 매치메이커. 뭐가 있어 보인다. 나도 앞으로 진우 뭐 할 때마다 매치메이커 같이 해야지. 나도 매치메이커가 되겠어. 나 매치메이커 생겼네. 넣었을 때 매치메이커 해주는 건가? 아니, 그거는... 그걸 어떻게 매치메이커 해요, 그거를. 앰프 보이면 말 좀요. 여기요. 어디요? 제 손. 아! 뭐야? 뭐... 뭐... 진짜 뭐였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눈이 심심하진 않겠네. 그만해. 계속해.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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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엑스에서 알마콜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 여기 먹은 사람? 무슨 소리야? 아, 무섭게 또 그러지만 뭔 소리가 들려. 안... 무슨 소리가... 뭔가 펑펑거리는 거. 이거 연막 소리 아니야? 혹시 나나향 아니야, 연막 부리는 거? 아닌데? 진우 좀 조용한데? 네, 진우님인가 보다. 난 아닌데? 나 진짜 나나향이네. 이거 나나향이야. 아, 이거 나 안 괜찮고. 현실에서 연막 부려, 관종인가 봐. 누구냐? 나나향이네, 이거. 연기... 연기 개못한다. 진짜 못한다. 이거 뭐냐? 티났나? ㅋㅋㅋㅋㅋ 아니, 티난다. ㅋㅋㅋㅋㅋ 아니, 거의 자백하고 있었는데. 아,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건 나야. 아, 이건 너야? 아, 진짜. 자백 빨라서 좋아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건나향님, 저 개머리판 가지고 싶어요. 오, 이건 나 아닌데? 오케이. 티루타는 우리 아닌데? 나요, 나요, 나요. 아, 진짜? 아니, 왜 돌아가면서 왜 그러세요, 정말? 우리 막, 뭐... 왜... 도전을 못해, 다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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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